북중 관계는 얼어붙고 있지만요. 북한은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제 항공기죠. 인류 신 il 76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개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특히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기술을 북한이 굉장히 많이 이향받는 것 같아요.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 엔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 엔진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도 개조에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위성이라든지 이런 공중 조기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미사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 방어 시스템의 어떤 한 단계로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최근에 아마 북한군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파괴돼서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어떤 면에서 참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러 북 간의 어떤 군사적 협력 이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렇게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과는 또 거리가 또 멀어지는 이런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젤런스키 대통령이 어떤 휴전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러시아 쪽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미국 대선이나 등등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렇게 북러 군사 협력이 또 가속화되고 또 그에 반면에서 북중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한반도 안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기감이 높아지는 거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저렇게 수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력 강화하고 이럴 때입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제대로 먹이고 자기들의 삶이나 제대로 살게 만들어야 저런 행동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고 기술 이전이 되고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제 무기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한반도가 위기상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김정은의 태도가 정말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러시아의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해 가면서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통로로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어쨌든 우리나라와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은 뭐 우리와 대안을 안 하더라도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단순히 군사적 경력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렛대로 삼아서 러시아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무기들을 수출해서 북한이 무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수의 소식 전해드렸을 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는 지난 5월이고요. 밑에는 지난달 31일이라고 합니다. 저 열차는 김정은이 탔던 열차라고 하는데요. 보면 위에는 비가 오기 전이고 밑에는 비가 온 후라고 하는데 저렇게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저런데도 불구하고 철로가 끊긴 상황인데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북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